다음은 히말라야 사냥에 대한 자료입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얘기고요. 어렵지 않죠. 가를 보시면 털이 길고 발굽이 갈라져 있고 춥고 헌준한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살아가는데 적합하다. 그렇죠? 이건 이제 뭐예요? 몸의 형태를 본인 환경에 따라 바꾼 적응과 진화 그래서 여기 적응과 진화 찾으시면 1번 아니면 2번일 거고요. 자, 나는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 시기에는 무리로 들어가 암컷과 함께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맞는다. 뭔가 수컷이란 친구가 단독 생활을 하다가 번식할 시기에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얘도 적응과 진화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건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가라는 친구가 발생과 생장이나 물질대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것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물질대사와 생식과 유전 중에 하나인데 자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만든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안 되는 거라서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아멘